아저씨 아저씨 절 말한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걸 어떡해요 아저씨 왜암 ironic 하나만 더 생각해요 그저는 어릴 뿐이죠 이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나 떡볶이 NO 팝콘도 NO 로맨틱 영화도 NO got depreciate 생각해봐 도대체 너랑 뭐하겠네 뭐가 더 통하겠니 뭔 얘길 하겠네 주식 얘기해 야구 얘기해 차 얘기해 소녀시대 이런 나랑 뭘 해 너희 엄마 놀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고 절대절래 뭔가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난 니가 찾는 동화 속의 왕자님은 아니거든 난 백마도 큰성도 심지어 시간도 없으니까 제발 여기서 그만둬 오마마 이게 또 왜 드라마도 남아 언제까지 날 이해하게 될 거야 참고도 참아 보고도 싶어도 만나고 싶어도 너만 생각해도 이건 진짜 아니잖아 아저씨 어떡하죠? 이러면 안 되나요? 널 바란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걸 어떡해요? 아저씨 왜 안 돼요? 한 번만 더 생각해요 그저 난 오랫뿐이죠 이게 그렇게 잘못인가 너 봐 hey PC 공부할 때 난 내 PC 조립했을 걸 사실 난 자신이 없는 걸 내 맘이 왜 이렇죠? 생각만 해도 가슴이 자꾸 두근두근또 뛰는 걸요 아저씨 사랑해요 조금만 기다려요 필요한 게 하나 있다면 그건 오직 시간뿐인 걸요 그건 오직 시간뿐인 걸요 예 어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아저씨 안 돼 안 돼 내 맘이 이건 말도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제발 정신 차려 정말 일어만 돼 아저씨 날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